똑같이 만들어졌죠? 네. 이거 소봉이 줄 거예요. 저한테 마음이라고 줬거든요. 뭐, 여자 마음에 보답 정도는 할 줄 아는구먼. 당연히 그래야지. 이거 주고 나면 실컷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뭔지 배워볼 거예요. 아드님이 참 따스하네요. 아들 아니에요. 큰일 날 쓰려시네. 사윗감이에요, 사윗감. 사윗감.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들키면 어쩌려고. 전 말 말고 기다려. 금방 나올 거니까 내비 미리 거기 찍어두고. 뭐 하는 거야, 로나. 뭐 하는 거야, 로나. 오빠. 아, 왜? 뭐 하는 거야, 로나. 형님 누나 케이크 아니 빵 새로 먼저 나가시오 오메 형님 관장님이랑 찜질방 한 거 아니어요? 뭐 놔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 먼저들 가 알았다 형님 나는 로봇카 형님은 로봇트 우리 형제지라이 나도 껴줘 별명은 아이언맨 같은 걸로 바꿀 테니까 낄끼빠빠 아니 낄끼빠빠가 뭐여 형님도 빨리 오셔요 그니까 나의 구멍이 아무리 타고 나의 구멍이 그래 과연 아주 . 현대, 현대, 현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